안녕하세요. 쇼스트 이차훈입니다. 세븐이팩 네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상승세, 우리가 보통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상승세, 하락세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상승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헛수고, 내가 매번 반복하지만 결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의 헛수고, 그 다음에 반복 때, 타이밍,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승세,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에 흐름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에 내가 올라가는 게 맞지, 내가 스스로가 상승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해서 지금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확인하시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의 그런 시간을 투자하셔서 타산지석, 반면 교사,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면 하락세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잘 팔리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상승세 또한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부터 하자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죠. 그 선택 자체가 전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승세라는 거는 조금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다 이성적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다 감성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제품은 구매합니다. 고객은 지난 시간에 무방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이 아니거든요. 세일즈맨하고 고객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는 무언가 대상과 목표를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나는 고객한테 이 물건을 팔아야 되죠. 그럼 나는 고객님한테 이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목표를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A플러스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 제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목표를 공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들으셔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정직하고 솔직하고 편안하게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는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헛수고입니다. 천리뚝도 개미구멍에 무너진다. 무슨 말이냐. 이 개미구멍은 처음에 구멍이 작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먹만 해지고 바위만 해져서 뚝이 무너지죠. 내가 나가서 오늘은 열 개 팔아야지. 내일은 백 개 팔아야지. 그 다음 날은 천 개 팔아야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내가 하루에 한 개 아니면 하나도 못 팔고 제가 예전에 딜러 생활을 잠깐 할 때 그때 이제 한 대도 못 팔면 백차라고 하거든요. 백차를 석 달을 탔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건 못 팔았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까닭. 방심 때문이다. 내가 무언가를 챙기지 못한 거는 잘 될 거야. 뭐 가면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방심. 이거 자체가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되풀이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고 몸으로 부딪혀 채득하는 배움. 이게 곤경이다. 몸으로 채득해서 배우는 게 제일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미묘하고 작은 차이.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디테일인데 이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하지만 후에 위대한 혁신이라고 평가받을지언정 그 시작은 미미하다. 해서 이게 정말 결과가 없고 미미하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뭐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이 확고하면 단호히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무시무시한 고통조차 당신을 피해갈 것이다. 여기에 플러스 행동으로 옮김에 있어서 그 마음가짐이 또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공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런 공생의 마음을 확고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거 이제 반복인데 뭐라 그래요? 그 이소룡인가? 어떤 무술인은 여러 발차기를 연습하는 것보다 하나의 발차기를 만 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맞거든요. 넓게 보고 타인에게 물으면 길을 잇는 법이 없다. 노하우를 물어본다고 해서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으면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우리가 어깨 너머로 배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고 돈보다 중요한 건 운입니다. 좋은 운보다 좋은 습관이 더 중요하죠. 좋은 습관은 사고방식 속 존재하는 자산이다. 나쁜 습관은 대출과 같다. 갚아야 할 빚이다. 정도에 따라 파산에 이룰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보통 세일즈를 할 때나 스피치를 할 때나 다들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노하우에 맞춰진 그 흐름을 매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죠. 근데 이게 제가 1년에 보통 한 250회 정도 방송을 하는데 이게 뭐 1000번이 되고 제가 지금 14년 됐으니까 뭐야 한 2500번 3000번 정도의 방송을 한 거죠. 직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 이건 이럴 거야.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나태하게 가져가면 안 되지만 그렇게 무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직감이 생겨요. 근데 그게 한 80%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감들이 생기고 세상사에 통달하면 그것이 곧 학문이요. 인정세태에 밝으면 그것이 곧 지혜다. 인정세태와 세상사의 차이는 약간 처세에 관련된 것 같아요. 처세를 얼만큼 잘했느냐도 정말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세일즈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 이걸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기라는 걸로 근데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 겨울일 수 있어요. 지금이 춥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예컨대 봄이 오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은 핀다. 내가 노력하면 결과가 있고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자연에 섭니다. 절대로 초조하게 허둥대지 마라. 남들이 먼저 예쁜 꽃을 피웠다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핀 꽃은 먼저 집니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져요. 후에 내가 더 창대하게 꽃을 피우리라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굳은 진심으로 믿고 힘을 모아 놓아라. 반드시 온다. 제가 작년 가을에 좀 힘들었습니다. 방송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세븐 임팩트 올리고 여러가지 방송을 더 잘하기 위한 여러가지 것들을 시도를 했었죠.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넉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가지 브랜드들하고 지금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글로만 보기에는 아 그래 맞는 이야기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꼭 굳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상승세 헛수고 반복 타이밍 때 이 네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력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그 노력에 약간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네가지인 것 같아요. 꼭 지금 하시는 일에 전념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